현대건설이 총 20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현지시각 4일 불가리아 소피아의 국무회의청사에서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코즐로드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공사의 설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합니다. 불가리아는 현재 수도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코즐로드위 원전단지 내에 2200메가와트급 원전이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0조원입니다. 불가리아 전력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코즐로드위 원전은 1969년부터 시공된 불가리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입니다. 1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노후화 문제로 폐쇄된 상태이고 지금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가압경수로형 모델 5,6호기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신규 건설이 확정된 7,8호기는 ap-1000 노형이 적용될 예정이 되어 오는 2035년까지 가동이 목표입니다. 앞서 입찰에서는 백텔과 플루어 등 해외유수의 기업이 참여했지만 현대건설만 사전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윤영준 사장이 룸앤라데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현지에서 현대건설 불가리아 원전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설계수주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보험메일 채널아이디였습니다.